최근에 영상을 찍은 동료 중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버렸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공급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5만원대 충전 원형 샌딩기가 그것도 속도 조절까지 되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같이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정말 갈수록 더해진다고 느껴지는 게 충전 샌딩기가 5만원대라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하이코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델은 HOS18N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종이 케이스에 들어있고 배터리랑 충전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베어 툴, 몸체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보시면 충전 샌딩기 본체 그리고 더스트백, 먼지를 모아주는 더스트백 사용설명서, 샌딩 페이퍼가 거칠기별로 3장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디올트 18V 혹은 20V 맥스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이전에도 제가 하이코 제품 중에서 디올트 배터리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전동 공구 제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충전 집진기 혹은 충전 열풍기. 근데 이번에는 와 진짜 제대로 일을 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크기나 이 제품의 마감이나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금액이 5만원대라고 하면 진짜 이 충전 샌딩기가 보통 다 10만원 중후반대에 가있단 말이에요. 베어 툴 기준, 몸체. 근데 이렇게 5만원대에 출시가 되었다면 디올트 배터리를 가지신 유저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거든요. 미러키 충전 샌딩기, 그리고 디올트 충전 샌딩기, 그리고 맡기다 충전 샌딩기랑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얼마만큼의 사용 시간이 나오면 얼마만큼의 이 샌딩 작업이 잘 되는지라던가 그리고 이 집진 해주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 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무에 샌딩 페이퍼로 갈아내는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똑같이 완충된 배터리를 꽂았을 때 사용시간 얼마만큼 될 것인지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에 앞서서 각 제품들의 스펙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샌딩기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는 공구가 아니라 이 OPM, 오비탈 운동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OPM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OPM이 미러키가 월등하게 높았어요. 미러키가 24,000 OPM 디월트가 12,000 OPM 맡기다가 11,000 OPM 하이코도 11,000 OPM이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 가능 여부는 미러키는 1단부터 6단까지 조절 가능 디월트는 1단부터 7단까지 조절 가능 맡기다는 1단부터 3단 하이코는 1단부터 6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방식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디월트만 브러쉬리스 모터였고요. 나머지 미러키, 맡기다, 하이코 같은 경우는 카본 방식의 모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샌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이렇게 저울을 준비를 했고요. 각각 제품의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일단은 디월트 먼저 배터리를 제외한 몸체 무게가 보시면 지금 950g 와, 스펙이랑 일치하네요. 950g 이고요. 그 다음 하이코 제품은 지금 보시면 1089g, 그러니까 1kg가 조금 넘는 거죠. 미러키 제품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미러키 제품은 1226g 입니다. 맡기다 제품은 1183g 가장 가벼운 제품은 디월트가 가장 가벼웠고요. 그 다음 하이코, 그 다음 맡기다, 그 다음 미러키 순입니다. 그리고 이 샌딩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원을 그리는 운동을 하는 기계인데 이 운동 거리가 존재합니다. 이 미러키 같은 경우는 2.4mm, 그리고 디월트는 2.6mm, 맡기다는 2.8mm, 하이코는 2.4mm 였습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베어틀 몸체만 기준으로 했을 때 미러키가 15만원대, 디월트가 14만원대, 맡기다가 13만원대, 하이코가 5만원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먼지를 모아주는 더스트백의 형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던데요. 미러키와 맡기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 집진기가 들어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지금 하이코와 디월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으로 된 스프링이 달려있는 집진 더스트백이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스펙을 한번 보여 봐 드렸는데요. 일단 미러키 제품이 스펙상으로 봤을 때 2만이라는 OPM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스펙값을 나타냈고요. 과연 이 제품들을 가지고 제가 샌딩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부터 차례대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음 측정입니다. 각 제품을 작동을 시켰을 때 각각의 제품에서 이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해 볼 건데요. 자, 일단 맡기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기준은 가장 높은 속도에서의 소음입니다. 자, 지금 맡기다 같은 경우는 99.9에서 100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이 소음이. 자, 바로 이어서 디올트로 가볼게요. 디올트. 디올트도 7단으로 가장 높은 속도로 제가 세팅을 했고요. 디올트 가보겠습니다. 디올트. 디올트 같은 경우는 99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다 보다는 디올트가 소음이 좀 적었었고요. 자, 이번에 미러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는 6단이 최대 속도이기 때문에 6단으로 했고요. 자, 갑니다. 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94에서 95 정도의 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장 조용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가장 소리가 적게 들렸었고요. 자, 다음 하이코 보러 가고 있습니다. 하이코도 지금 6단이 맥스이기 때문에 제가 6단, 5단을 넘어서 6단 맥스로 설정을 했고요. 와, 하이코 같은 경우는 지금 89 정도밖에 소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소음의 측정은 지금 하이코가 가장 조용했었고 맡기다가 가장 소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샌딩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판에다가 전부 다 라카를 칠해놨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에다가 칠해져 있는 라카를 이 샌딩기 하나하나 하나에다가 60번의 거치기에 샌딩 페이퍼를 장착한 다음에 벗겨냈을 때 시간으로 얼마만큼 빨리 벗겨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 충전 샌딩기나 전기 샌딩기 모두 8홀입니다. 8홀. 구멍이 8개가 나 있습니다. 물론 콤프레셔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에어 샌딩기 같은 경우는 6홀입니다. 6홀. 구멍이 6개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하실 때는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수평이 되도록 구멍이랑 지금 샌딩 페이퍼의 구멍이 일치하도록 붙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구멍이 6개가 있습니다. 구멍이 6개가 있습니다. 구멍이 6개가 있습니다. 디올트까지 작업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손에 오는 진동이 디올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동배속을 하면 미러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나무가 안 움직이죠? 생각보다 아까 전에 할 것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샌딩 작업 능력에 대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게 뭔가 해답을 줄 순 없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똑같이 완충된 배터리를 장착해서 작동을 시켰을 때 과연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경기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부 다 똑같은 페이퍼를 부착시킨 상태에서 놓고 전원을 켜서 꺼질 때까지 과연 몇 분 동안 작동이 되는지 바로 한 번 테스트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전부 다 배터리를 완충을 제가 시켰습니다 디올트 완충, 마끼다도 완충, 미러키도 완충, 다시 또 디올트 완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작동을 시켜서 한 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부 다 최고 속도로 하고요 바로 켜보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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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그러면 무조건 또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정말 험난했지만 저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발너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샌딩기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몇 가지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고장의 원인을 줄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먼지가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기계에 묻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꼭 이렇게 콤프레셔가 있으시다면 에어건을 이용해서 혹시나 콤프레셔가 없으시다면 송풍기를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먼지를 불어내주는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충전 샌딩기나 유선 샌딩기 원형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8개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페이퍼의 구멍이랑 수평을 이루게 해서 이렇게 딱 구멍이 딱 정확하게 관통되게 붙여야지만 작업을 할 때 생기는 분진이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더스트백에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무심코 이렇게 구멍이랑 일치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게 되면은 작업은 됩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분진가루와 이 페이파랑 같이 맞물려서 돌다 보면은 나무에 똑같이 페이퍼 작업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상적으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이걸 부착하실 때는 이렇게 구멍에 일치하게끔 부착을 시키셔야 된다. 매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초보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뗐다가 다시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붙이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 꿀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젓가락 뒷부분을 부러뜨립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뒤쪽을 딱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을 한쪽에다 끼우시고요. 그리고 끼우는 마주보는 쪽 반대쪽에다가 또 끼웁니다. 이렇게 끼워놓으면 이 길이가 더 짧으면 편한데 대충 이런 식으로 끼웠다고 했을 때 이 나무젓가락을 기준으로 이쪽을 끼우고 반대쪽도 끼우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 구멍을 일치시켜서 붙이기가 쉬워져요. 나무젓가락 바로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야지만 똑같이 작업을 하더라도 깨끗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샌딩페이퍼에 모든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표면이 거칠어지거든요. 이게 지금 60번이고요. 옆에 있는 게 지금 600번인데 거칠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60번이 정말 울퉁불퉁하게 거칠게 생겼고 600번은 정말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나무에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 몇 방을 쓰면 돼? 라고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좀 헷갈리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무조건 높은 번호부터 작업을 해보세요. 높은 번호로 작업을 해서 아 이건 너무 안 갈리는구나. 그 다음 번호 그 다음 낮은 번호 조금 더 거친 거 조금 더 거친 거 이 순으로 가야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아 난 좀 많이 갈아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 거친 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생각보다 나무가 많이 패여서 이 나무를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높은 번호부터 사용을 해보고 점차점차 낮은 번호로 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나무에는 이렇게 결이 있습니다. 나무 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을 향하고 있죠. 나무 결이. 이런 경우에 작업을 할 때 나무 결의 반대 방향으로 가시지 마시고 나무 결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지만 또 깨끗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샌딩기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샌딩기를 사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